집사2, 플러스 저는 솔직히 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키재기 잠깐만 지연 언니 이거 했잖아요 이거 어쩔거야 일단 써봅시다 자신 있습니다 진짜 똑같다 누가 더 커요? 제가 더 크대요! 대박 내가 말했어요 진짜 어이없어 키가 몇이죠? 저는 169요 20cm 됐다 저희가 20cm 20cm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몸무게 마르버린다고 100cm 치면 안돼요 쟤는 당연히 안되죠 내가 치면 이렇게 네가 묻었건가 나 이렇게 치면 될거 같아 보셨죠? 제가 더 키가 큽니다 내가 더 큰데? 아 언니 똥이잖아요 너 그 빌라가 씻었잖아 누가 더 큰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잠시만요 민영아 야 지금 metz 시원이야 진짜 안 Noah 얘기하는걸 그러면 저희는 내일 m카를 준비하러 사업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야지 키가 커요 많이 먹어야지 우리 언니 혜가 언제 크려나? 아니 지금 지연이가 키가 계속 크고 있어요 한창 성장기라가지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안 크는 것 같아 어떡해 속장해요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저 키 157 아닙니다 여러분 어 그거보다 더 커요 여러분 진짜요 네 158이네요 기분 나머지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교인 키에 맞추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몰랐네 몰랐어 전혀 힘들지 않잖아 150지 아니에요 지원이 150이야라고 그거는 정말 여러분 150이라도 저는 160대를 넘어요 160대에요 지원이 손대 지원이 지원이 해 알았지? 150이아 아닙니다 150 7이고요 아닌가? 10 이상이고요 10 이상이고요 158 8 요즘 키가 조금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몇 살이시죠? 몇 살이냐고 몇 살이냐고 몇 살이 키를 키를 키려면 고기 많이 먹고 빵 많이 먹고 과자 많이 먹고 떡볶이 많이 먹고 그걸 먹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텐텐 맞아 텐텐 텐텐 저 텐텐 진짜 많이 먹었어 나 진짜 텐텐 많이 먹었어 내려다보는 느낌 오랜만이에요 솔직히 똑같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지은씨 나 너네랑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내가 운동할 신잖아 얘들아 올라가 보게 됩니다 잠깐만요 키또 이게 뭔가요 우와 오늘 이 남자친구 좋겠네요 저거 신은 너무 크겠지 자신감 단차? 나 분명 운동한 거 지선 언니 내려고요 전혀요 허물도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 보이는데요 전혀요 대단한 대단한 저는 원래 평소에도 발레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 이거 신었잖아 언니가 키 조그맣어 응 계단에 올라갔어 나는 키 큰데 이거 나한테 너무 크지 않았어 이거 괜찮은 거 같지? 아 그러네 지은이 저 노란 거에 썼었는데 그래서 누가 요즘 내가 제일 큰데 요즘 왜 눈이야 나 지금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맞아 이중이가 제일 큰데 이중이가 제일 큰데 이중이가 제일 큰데 어 저거 하자 그럴까? 언니들 마음을 채우기에는 너무 작아 큐리엄 알겠어 잠깐만 거의 찢어지겠는데 큐리엄 큐리엄 섹슈얼 이중이가 제일 큰데 이중이가 제일 큰데 그래서 누가 이거 내가 제일 큰데 보일 듯 보이지 않았던 미 그래 네 어 맞아 규리언니 이거 할 때 저희 둘은 좀 더 숙여야 돼요 왜? 왜냐하면 키가 크기 때문이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언니언니언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언니언니언니 우리 느낌 약간 좋아 열심히 한 거 같아 미안한데 맥언니 조금 대충 해도 돼 좀 빤빳하게 배우는 우리 지웠는데 그러지 마세요 약간 맥언니는 이런 느낌 규리냐 새롱언니 그렇게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좀 힘든데 고양이를 내가 눕힐게 그럼 내가 언니 고양이랑 비밀렸는데 나 지프게 됐어 웃긴다 저희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사진 하나는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진 하나는 잘되어 있어요 전 큰데요 불러주세요 조연이야 언니 어디갔어 뭐가 조연아 조연언니 언니 우리 언니들 어디갔어요 여기가 없어 없어 여기 뭐가 망자출이 일어났어 여기 뭐가 망자출인데 나 둘이 일어났어 어 안녕 이렇게까지 안 일어나도 된다고 제가 180 정도 되거든요 진짜 지하 언니 무릎 접고 다녀 그래 둘이 이쁘다 장신주 유리야 양심이가 양심이가 양심이 여러분 이제 최근에 최근에 나경언니랑 저랑 아이돌 학교 때 사진을 봤는데 키가 똑같더라고요 맞아 심지어 나경이보다 조금 작을 때도 있다 그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렇게 작았었나 기른난 거잖아 나보다 작을 때 나보다 작을 때 응 그러니까요 하영 언니보다 작을 때 사진도 있는 거야 와 막내가 나를 이렇게 보잖아 정수리가 다 보이잖아 댓글에 서윤아 유 인자한 나도 그거 봤어 이러고 있는 끝입니다 19살 이서윤 어깨가 반대 초대라고 진짜 어깨가 여기 있는 거잖아 어깨가 여기 있는 거잖아 어깨가 여기 있는 거잖아 야 너 굳으시는데 나 센대 싫었잖아 이상관 없는 거 같은데 아니라고 나 김혜상 같다 갑자기 진짜 미쳤어 지하 씨 저 얼굴 나오고 있는데 아 그게 아니라 너무 낮은 거 같아가지고 미안해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잇장면 아잇장면 비빔당면 죄송한데 제 머리 절반이 짧은 거 알겠지 진짜 아니 너 키에 맞추기 너무 힘들어 제가 언니 키에 맞출게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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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오늘 굽 신었잖아 나는 굽 없는 거 신었는데 하라지 이거나 오늘 생설공주와 네 명의 남쌍이 실수였던 것 같아요 발리버 여행인가요? 아니요 생설공주와 네 남쌍이요 알겠습니다 알겠 내가 니가 없는데? 내가 나 못 보여 내가? 내가 하는 거 아니지 내가 옷을 보여줘 언니 보여줘 무슨 말인지 알려줬는데 몰라요